라디오 받아쓰기 재미있게 우리말을 받아쓰기 해봅니다. 학창시절 추억도 떠올리고 우리말 실력도 쑥쑥 늘리는 시간이에요. 제가 한 문장을 또박또박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잘 듣고 받아쓰기에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 문장은 이거예요. 헌호떼기를 걸친 원숭이가 혹성을 탈출했다. 점점 더 과격해지죠. 우리 작가님 점점 과격해지고 있어요. 헌호떼기, 그 오떼기가 이게 뭐야? 이렇게 할 때 그 헌호떼기, 헌호떼기를 걸친 원숭이 다행히 사람이 아니라 원숭이가 혹성을 탈출했다. 혹성을 탈출했다. 이렇게가 오늘의 문장입니다. 헌호떼기를 걸친 원숭이가 혹성을 탈출했다. 이거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받아쓰기에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9070번이고요. 카카오톡은 플러스친구, 경인방송 정말뉴스와 친구 맺기하시고 카톡 보내시면 됩니다. 오늘도 정답자 중에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파인트 아이스크림 선물 드릴 거거든요. 많이 참여해 주시고 지금부터 받아쓰기에서 보내주세요. 가나다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문장은요. 라디오 받아쓰기에서 헌호떼기를 걸친 원숭이가 혹성을 탈출했다. 였거든요. 문장에서 헌호떼기가 나왔습니다. 헌호떼기. 이건 오래되고 낡은 옷가지를 대수롭지 않게 이르는 말인데요. 헌호떼기. 이게 헌, 옷, 그리고 떼기 할 때는 쌍디귿의 아, 이. 떼, 기, 이로 쓰는데 헌호떼기, 헌호떼기, 어, 이로 잘못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뭐떼기, 아, 이는요. 명사 뒤에부터 낯잡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헌호떼기 같은 구조의 단어로는 잠바떼기, 가마떼기, 이런 뭔가 좀 이렇게 낯잡아 이러는 것 같죠? 이런 말들이 있어요. 또 오늘 문장에서 혹성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혹성은 태양이나 다른 별들 주위를 돌며 태양빛을 반사해 빛나는 별입니다. 이 말은 영화 제목으로도 쓰일 만큼 자주 쓰는데 꼭 청산을 해야 할 일본어 잔재입니다. 1997년에 일본어 잔재를 순화할 때 행성으로 순화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혹성 대신에 행성이라고 해야 돼요. 혹성 탈출이라는 영화 제목은 행성 탈출,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 영화 제목까지 우리가 바꿀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바꿨으면 헌호떼기를 걸친 원숭이가 행성을 탈출했다. 이게 바른 문장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받아쓰기 한번 볼게요. 6619님, 오늘 좀 방정맞게 격하게 출체케어 화이팅! 하셨고 7824님은 헌호떼기를 어이로 쓰셨는데 떼기 할 때는 아이가 맞고요. 헌호떼기를 걸친 원숭이가 혹성을 탈출했다. 반가워요, 쭈디! 해주셨고 3138님도 헌호떼기라고 쓰셨는데 떼기! 아, 예, 떼기가 맞고요. 강수자님, 고무장갑 벗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헌호떼기를 걸친 원숭이가 혹성을 탈출했다. 아, 떼기! 아이는 맞추셨는데 디귿이라고 쓰셨네요. 떼기가 맞고요. 8037님도 헌호떼기라고 쓰셔서 틀리셨고 안타깝습니다. 홍성현님, 헌호떼기를 걸친 원숭이가 혹성을 탈출했다. 맞추셨고 또 5721님, 헌호떼기를 걸친 원숭이가 혹성을 탈출했다. 잘 맞추셨고 7836님, 헌호떼만 주니까 탈출을 하지. 아무리 원숭이여도 예쁜 옷을 좀 줘야지. 그러니까요. 4492님, 그럼 그 원숭이를 잡아야지. 못 잡겠지! 터키 아이스크림이 생각나네요. 하셨고 4709님, 헌호떼기를 걸친 원숭이 혹성 탈출했다. 대기라고 쓰셨네요. 안타깝습니다. 오랜만에 들어요. 반갑습니다. 해주셨고요. 6619님, 헌호떼기를 걸친 원숭이가 혹성을 탈출했다. 맞았을까요? 하셨는데 잘 맞추셨고요. 개밭바라기님도 잘 맞추셨고요. 1216님, 헌호떼기를 입은 원숭이가 혹성을 탈출했다. 원숭이가 옷을 입었다니. 문명을 입은 원숭이네요. 지하철로 이동 중에 보냅니다. 아이스크림의 유혹이에요. 라고 하셨고 우리 우주맘님, 헌호떼기를 걸친 원숭이가 혹성을 탈출했다. 진짜로 받아쓰기를 해서 사진으로 보내셨고 가운데 뭔가 빠진 것 같은데 뭔가? 라고 하셨고 안 빠졌습니다. 괜찮고요. 9438님, 헌호떼기. 아, 어휘로 쓰셨네요. 원숭이가 혹성을 탈출했다. 혹성은 행성이라는 거. 이게 또 일본어 잔재라고 하니까 반드시 우리가 고쳐야 될 말인 것 같고요. 9414님, 헌호떼기. 어휘로 쓰셨네요. 안타깝습니다. 혹성 탈출기인가? 아쉬웠고 4747님도 헌호떼기를 걸친 원숭이가 혹성을 탈출했다. 잘 맞춰주셨고요. 자, 톡방도 한번 볼게요. 코알라님, 헌호떼기를 걸친 원숭이가 혹성을 탈출했다. 잘 맞춰주셨고. 민들레님, 아, 대기라고 쓰셨어요. 헌호떼기. 쌍디귿의 아이, 떼기가 맞고요. 우주맘님, 여기로도 보내셨네요. 헌호떼기를 걸친 원숭이가 혹성을 탈출했다. 저도 지구를 탈출하고 싶습니다. 아, 오늘은 정말 어디론가 도망가고 싶네요. 지구를 탈출하실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면 저도 좀 알려주세요. 저도 좀 떠나게. 저도 떠나고 싶어요. 김광혜님, 헌호떼기를 걸친 원숭이가 혹성을 탈출했다. 잘 맞춰주셨고요. 또 다른 톡방 한번 볼게요. 정순차님, 헌호떼기를 걸친 원숭이가 혹성을 탈출했다. 라고 하시면서 작가님의 필력이 은하계로 뻗어나가고 있네요. 아, 이런 좋은 해석. 반드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좋은 해석. 그러니까요. 원숭이가 혹성 탈출까지 할 줄이야. 넬르미님, 헌호떼기. 아, 어휘로 쓰셨네요. 원숭이가 혹성을 탈출했다. 혹성이 행성이고 떼기는 떼기군요. 그러니까요. 이게 헌호떼기가 낯잡아 이르는 말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떼기와 떼기. 이거 오늘 정확하게 좀 구분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구사일사님, 헌호떼기를 걸친 내가, 난 원숭이띠이다. 횡성을 탈출했다. 나도 탈출하고 싶다. 횡성 사시는구나. 고향 탈출. 이런 것도 이제 좀 꿈 중에 하나. 내가 이놈의 구석을 떠나가지고 내가 어디 가서 이제 새로운 데 가가지고 지금 새 삶을 찾아야 되는데 여기서 평생 이러고 있구만. 이런 생각이 들죠. 3260님, 헌호떼기를 걸친 원숭이가 혹성을 탈출했다. 잘 써주셨고. 강수자님이 배우면서 고쳐... 어머, 여기 우리 강수자님이 또 혹성을... 행성. 아, 제 발음의 문제였나요? 횡성이 아니라 행성이었는데. 횡성은 소고기가 맛있는 곳이 횡성. 우리가 일본어 잔재를 없애야 되는 거는 행성. 행복하세요 라고 할 때 그 행성이니까. 이걸 또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제가 아까 제 발음이 횡성인으로 들리셨나요? 하셨더니 강수자님이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오타낸 거예요. 돋보기 안 쓰고 문자를 보내면 이렇게 큰 사고를 칩니다. 해 주셨어요. 감사해요. 또 9438님, 방송 매일 듣는데 받아쓰기는 처음 해봅니다. 하셨고. 아까 신청곡 들으시고 홍성현님이 쭈디 감사감사. 7836님. 아니, 근디. 그래서 뒷얘기는 어떻게 됐슈? 다 잡았슈? 행성 탈출한 원숭이까지 잡을 여력이 누가 있겠나라는 생각이 또 들지만 잡았겠죠. 박세영님. 헌 옷대기를 걸쳐도 명품화 시키는 쭈디. 은하철도 구구구 타고 메텔 만나서 지구가 아닌 다른 행성에서 제 삶의 삶을 사시길. 저보고 지구를 떠나라는 얘기시죠? 알겠습니다. 그 방법을 혹시 아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지구를 떠날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 당첨되신 분 발표할게요. 오늘 받아쓰기 잘 맞춰주셨고. 사실 오늘은 오답률이 좀 높긴 했는데 그래도 정확하게 맞춰주신 분들 중에서 오늘의 당첨자는 바로바로 이분입니다. 6619님. 헌 옷대기를 걸친 원숭이가 혹성을 탈출했다. 맞았을까요? 라고 정답 정확하게 보내주셨고요. 저희가 아이스크림 쿠폰 보내드릴게요. 많은 분들 참여 감사드리고. 내일은 또 글짓기가 있는 날이니까 내일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